방울이의 하루 방울이! 너 방학이라고 계속 누워서 핸드폰만 볼거야? 아, 언제는! 맨날 나가서 놨다고 뭐라고 하더니 오늘은 제명 있을거야! 이게 이제 아주 그냥 말대다까지 해! 너 계속 그러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아, 엄마! 내가 무슨 애야! 어? 누구지? 나 금방 올게 여기 있어! 누구세요? 방울이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끌고 가! 어, 잠깐만요! 왜 이러세요! 당신은 못 깊고 난 회사할 수 있고 어,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방울이! 아휴, 저 머리 떡진가봐 저거! 집에만 있다고 씻지도 않고 말이야! 어차피 나갈 것도 아닌데 뭐하러 씻어! 아휴, 까마귀가 너한테 친구하자 그러겠다! 아휴, 까마귀가 너한테 친구하자 그러겠다! 까마귀가 아주 그냥 형님 하겠어! 형님, 뭐하십니까? 다녀왔습니다! 아, 맞다! 오늘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 케이크 있지롱! 언니 먹어야지! 아, 맛있겠다! 주린 스톱! 주린 스톱! 엄청 맛있네! 음, 맛있다! 방울이! 너 갔다 와서 손도 안 씻고 그렇게 먹으면 병 걸려! 엄마 내가 다 먹을까봐 그러지? 내가 다 먹을 거야! 응급 환자입니다! 비켜주세요! 식중독입니다! 응급 환자입니다! 비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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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환자입니다! 세상에, 방이 이게 뭐야 지금! 아휴, 돼지우리가 따로 없네 그냥! 아휴, 이게 무슨 돼지우리야! 내가 일단 치울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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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돼지들 뭐야! 아휴, 하여튼 지 아빠 쏙 빼 닮았어 그냥! 내가 무슨 아빠를 닮아! 아니야! 나 아빠 하나도 안 닮았거든! 너 자꾸 그러면 이놈아저씨가 이놈한다! 아휴, 하여튼 지 아빠 쏙 빼 닮았어 그냥! 어? 여보세요? 이놈! 어? 너 계속 그렇게 말 안 들으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가! 엄마! 안 돼! 안 돼! 치소해! 치소! 속보입니다. 동물원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탈출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설마 저 탈출한 호랑이가 아까 우리집 앞에 왔던 그 호랑이인가? 도대체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근데 아까부터 엄마가 나한테 겁주려고 하는 말들이 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 어떻게 된 거지? 왜 그런 걸까? 아휴... 방울이! 어? 너 또 컴퓨터 게임하고 있었지? 아니야! 나 뉴스 보고 있었어, 엄마! 아휴, 정말 엄마가 너 때문에 재병이 못 산다! 안 돼! 엄마, 안 돼! 안 돼! 어? 뭐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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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 안 들었어 엄마는 진짜 못살게 됐어 아니 엄마 왔다 엄마 저래서 어디 갔다 온 거야 없어진 줄 알았잖아 어디 갔다 왔어 니가 왜 이리 갑자기 해? 너 제명 철물 좀 알지? 거기서 못 삼았어 뭐? 왜? 제명에 못산다? 정말 엄마가 너 때문에 제명에 못산다 엄마 안 돼 안 돼 그 못산다가 못산다는 말이었어 못산는 줄 알고 내가 말 안 들어가지고 못산다 내 맘만 내 맘만 내 맘만 내 맘만 내 맘만 내 맘만 어? 뭐야? 이거 다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어? 내 맘만 왜 이렇게 더러워? 엄마 보기 전에 빨리 치워야겠다 옷이 왜 이렇게 많아? 내 맘만 내 맘만 내 맘이 내 맘이 내 맘이 내 맘이 한글자막 by 한효정